현대 위하 8만 600원에 10%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8만 900원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6만 8천원 부근에서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전문가님 현대 위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역발상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계속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차량용 반도체 부족인데 위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지금 현대 쪽이니까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있고 친환경 관련 차량의 원래 열관리 시스템하고 수소차 부품의 향후에 이 회사가 아마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넥소2 나오면서 수소 상용차 쪽에 움직이고 있는데 브라질 공장 회복이 늦어져가지고 지금 가동률이 기대에 못 미쳐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사실 외부 변수만 없으면 올해도 성장률은 유지될 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 차트 위치를 보시면 수급은 안 보겠습니다. 수급은 지금 분명히 이런 상황이면 아마 연기금이나 투신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8만 4천 원이 돌파가 되면 단기적으로 제가 보는 가격은 9만 원을 보려고 하다가 8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초반이면 사실 관심 가지시고 만약에 8만 4천 원 후반권이 돌파가 되면 8만 9천 원을 보고 만일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 최종 1단 목표가는 9만 3천 원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 9만 3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종목 상담은 꼭 늘 매일 하나씩 들어오는데 전문가님은 다 공통된 의견을 설명을 해주세요. 결국은 자동차 관련주들은 올라갈 거다라는 의견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상승세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역시 유튜브입니다. 스카이 님께서 DBITEC 5만 8천 8백 원의 10% 오늘 수익권으로 돌아섰네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5만 9천 4백 원입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2%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관련주기도 해서 파운드리는 또 계속 이슈가 될 거잖아요 전문가님. 파운드리고 그리고 8인치 파운드리 쪽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사실 주가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종목이 지쳐가지고 제가 보다 마른 종목인데 2만 원대에서 7만 원 오고 그리고 하단으로 지금 5만 원 근처 그러니까 4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수급을 잠깐 잠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게 지금 걸림돌이 됐던 건데 6만 원이 돌파가 지금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금 거의 2주 이상 옆으로 박스권이 왔기 때문에 6만 천 원대가 돌파가 되면 6만 5천 원까지는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는데 매수가가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자리가 애매해서 그렇지 분봉이나 전체 흐름을 보면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6만 천 원이 오늘 찍혔다가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천 원 돌파하면 지금 상담하신 분이 6만 4천 5백 원 정도까지 보시고 만일에 강한 상세가 나오면 6만 7천 5백 원은 최종 목표가로 그리고 하단에 설정을 안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만 4천 9백 원 이탈하면 어차피 손절을 안 하시더라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감안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만 천 원 돌파를 하면 6만 5천 원, 최종적으로는 6만 7천 원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또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5256 님께서 효성중공업 7만 5천 6백 원의 60%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물 타다가 비중만 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6만 5천 3백 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꽤 손실이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요즘 효성그룹 회사들의 주가 상승세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렇잖아요, 전문가님. 효성중공업은 어때요?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변압기 차단기 쪽 그쪽 관련주로 돼 있고 그린에너지 풍력발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중공업 부분에 전력사업 부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원래 이 종목이 지금 이슈가 받은 게 수소충전소 관련 이슈를 받았을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메모해놓은 걸 보니까 지금 작년 10월 달에 맞네요. 작년 10월 이후로도 계속 박스치다 올라온 건데 문제는 지금 박스권으로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어려울 때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량 실린 자리만 그냥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거보시면 답이 딱 나옵니다. 6만 8백 원이 지지권이고 7만 원이 돌패하여 7만 6천 원 부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내려간다, 추가한다, 자폭입니다. 주가가 반전을 했을 때 추가해야지 바닥이 어딘지 알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8만 원 밑으로 갈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7만 9천 원 밑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를 감안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개파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 5일선을 안착하든 10일선을 안착하든 주가가 내려가는데 그 부분이 좋아 보인다? 그러면 투자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좋겠지만 지금 30분이나 45분 보면 패턴 자체가 하락형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나왔을 때 추가를 하셔야지 현재 위치에서는 7만 원 안착하면 제가 보이는 가격대는 7만 5천 원 정도입니다. 그 위는 오버슈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트에서 7만 5천 8백 원은 아주 강하게 갔을 때 가능한 거지 그러기 전에는 저는 이제 위로는 대략적으로 7만 4천 원 부근을 최고 목표가로 알려드리고요. 하단에 6만 1천 원 이탈하면 시간을 거의 3개월 이상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5천 원 이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셨고요. 7만 원 안착을 하면 7만 5천 원까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유튜브입니다. 달달 라떼 님께서 유닛 테스트 2만 3천 100원의 10% 계속 빠지는데 버티면서 매수가 올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진단을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만 5백 원입니다. 유닛 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죠 전문가님. SK 쪽 장비입니다. 반도체는 좀 많이 아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사실 좋았는데 이것 또한 똑같습니다. 상단에 두 번 갔다 온 이후에 시청자님들께서 대부분 다 아 여기서 또 가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고 기관 안 쪽의 수급을 보시면 이 종목에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의 미래 태양광이라고 하는 페로브스카이 관련주입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페로브스카이가 뭐냐면 필름형으로 돼 있는 페로브스카이 패널인데 그 부분은 시청자님들께서 모르시면 검색창에 한번 참고를 해서 쳐보시고요. 지금 수급이 꼬였습니다. 수급이 지금 투신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고 위치로 보게 되면 월봉상 시세 뽑았습니다. 위로 2만 8천원 이상까지 갔다 왔고 지금은 조종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분봉도 꺾여 있는 상태라 2만원 초반권이면 부담은 없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전저점 구간으로 보면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 영향이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까지 체크하셔야 될 게 2만 2천원 정도가 안착이 되면 상승 반전을 할 것 같고요. 저라면 저는 일단 매수가를 가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당장 급등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왜냐 지금 역배열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서 상승을 강하게 하려면 보통 갭상승으로 아주 크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반등하면 매수가 매도 전략을 드리고 하단의 전저점이 지금 2만 5백원 금일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종 손절가는 1만 9천 5백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는 1만 9천 5백원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매수가까지 오면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유영순 님께서 HDC 11만 9천원에 10%입니다. 11,900원에 10%입니다. 약간 수익 중인데 목효과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4,550원입니다. 수익을 잘 보고 있으신 상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약부합세를 보여주고 있고 실적은 1분기에 잘 나왔고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님? 아니 사실 이 정도면 적은 수익은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HDC 같은 경우가 원래 제가 예전에 타 방송에서 마감 방송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올해 아마 분양시장 관련해서 주택 관련 매출이 본격적으로 터널아웃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용산 철도병원 부지가 2021년 올해 6월에 착공 예정이고 용산 전면 공원 지하개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기사를 체크해놓은 거라 그리고 고척 아이파크 유스테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사실 15,000원 이상은 매도자리가 맞았고요. 추세로 보신다면 주봉을 항상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15,000원이 옛날 떨어진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를 17,000원대를 일단 알려드리는데 하단에 13,500원이 이탈하면 전량 차익으로 하시고 위로 15,500원대 이상 다시 돌파가 되면 조금 시간 두시고 17,5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HDC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주택시장은 또 불이 붙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을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499님께서 한화투자증권 5,747원에 50% 밤새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도 모르죠. 정말 이런 악재는 머스크가 이제 원래는 비트코인으로도 차를 사게 해주겠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못한다. 비트코인으로는 결제하지 못한다라는 돌연 중단한다고 선언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관련 주류도 어제 좀 오랜만에 올랐잖아요. 오늘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전문가님? 아니, 머스크를 믿는 게 잘못 아닙니까? 믿을 수도 있죠.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근데 머스크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을 보면 뷰가 보인다고 저는 투자할 때 뉴스를 사실 제가 뉴스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는 뉴스를 절대 안 믿는다고 얘기해요. 주식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어느 회사가 이걸 개발했는데 그게 그런다고 올라갑니까? 차트와 수급과의 어떤 연관관계 뉴스가 플러스가 돼야지 뉴스를 먼저 보는 사람은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수급과 위치지 뉴스는 거기에 양념입니다. 항상 말씀드릴 때 그래서 제가 바이오도 그래서 절대 안 믿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박스권 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케이징권사 기준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신용한도 초과로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빡! 맞네요. 신용한도 초가인데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비트코인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도 좀 걸쳐 있는 게 있습니다. 테마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하단으로 5천원 초반권이 이탈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보시면 어제 매도자리가 온 건 온 겁니다. 5,900원대가 직종 고점으로 왔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을 봐도 윗꼬리가 너무 길밉니다. 그러면 조종이 나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고 전체 거래량으로도 상단 쳤을 때 거래량이 최대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봉으로도 약간 꼬리가 계속 나온다는 건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을 보니까 지금 아직 이탈되지는 않았는데 시청자님이 5,600원대가 넘어가야 상단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한 3일 정도를 지금 이 가격대 내에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로 5,600원이 돌파하게 되면 1차 목표가를 6,000원 그리고 강세가 나오면 제가 위로 6,450원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수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피곤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이탈가는 현재 구간에서 바로 잡아드리면 걸릴 수 있어서 4,95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정말 강조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차트와 수급이 필수적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을 선별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2,54님께서 주식 초보입니다. 롯데쇼핑 12만 2천원에 25%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은데 매수가가 좋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11만 7천 5백원입니다. 11만 7천원 5대 좀 크게 떨어졌거든요. 롯데쇼핑 요즘 이렇게 어쨌든 대면주들 소비주들이 잘 올라가잖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롯데쇼핑이 많이 올랐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전자제품 부분하고 슈퍼, 홈쇼핑, 기타 사업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작년에 이제 되게 안 좋았다가 지금 아마 인도네시아 쪽에도 지금 19개의 전품가 지금 오픈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매출 성장세가 올해 정상은 될 것 같긴 한데 주가 자체가 지금 원래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하단에서 지금 7만 6천원에서 12만원이면 사실 초보시니까 그런데 얼마 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원이시면 그렇게 밀리 12만 2천원이시면 지금 현재 지수 대비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5천원밖에 안 밀린 거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반등 구조로 보시고요. 지금 수급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으로 보시면 연기금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 이 정도 밀린 거는 밀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2만원 안착하면 위로 13만원대를 보는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저항대가 지금 눈에 보입니다. 13만원이 13만 5천원이 저항대가 맞고요. 위치로 보시면 지금 13만 5천원대가 무거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12만 5천원 돌파하면 상단에 13만 5천원 그리고 위치로는 최종 목표가는 제가 14만 5천원을 설정해드리는데 기간 수급이 일단 꼬여있기 때문에 하단에 순절가를 현재 위치에서 11만 2천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텔 쇼핑 이 정도 밀린 건 크게 밀린 건 아니다라고 안도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누이 두리님께서 금호석유 28만원에 5%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4만 2천5백원입니다. 금호석유는 한창 잘 올라가다가 요즘 한 5거래를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호석유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석유값이 올라서 주가에 선반영이 됐는데 대형주 특성상 시총상위주 1위부터 100위까지 보시면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LG화학은 지금 거의 나락으로 가고 있고 NC소프트 그리고 컴투스 예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 상황과 코로나 후의 상황 그리고 코로나가 극복되는 시기에서 대형주 상단의 종목들은 조정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모습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연기금이 매도세가 당연히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잠깐 화면 띄워주시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관 쪽의 포지션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고요. 최근 10일 전부터 매도세가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 또한 신고가를 갖다가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27만 7천 원이 상단이었는데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자리 이상에서 제가 지금 화면이 달라서 그런데 보조지표나 여러 가지 수급 노인은 확인할 필요가 있으셨고요. 27만 7천 원대면 사실 지금 이 자리가 마디였는데 시청자님 매수가 28만 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이탈하면서 지금 하단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 구간을 26만 원 초반권이 안착이 돼야 상승전환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27만 원대 후반권이 뚫리면 매수가까지는 가는데 수급 요인 자체가 좀 어려운 게 있으니까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금액 자체 위치로는 오늘 사실 건드렸습니다. 24만 원이 지지선이고 마지막으로 밑에 하단 더 추가 하락하게 되면 22만 원대라 너무 멉니다. 그래서 23만 5천 원은 깨지면 사실 지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보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저는 매수가 매도로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23만 5천 원 깨지면 힘들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매수가를 최종 목표가로 우선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2690님께서 테스 매수가는 3만 6천 9백 원에 비중은 20%입니다. 계속 들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지금 3만 7천 7백 원까지 찍었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반도체주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 랜드 장비주 중에 거의 탑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한 2주인가 3주 동안의 반도체를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덜 빠졌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전에 방송 우리 새빨가 새로 했을 때 제일 탑기업이라고 얘기했던 유니셈도 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슈퍼타입 사이클이라는 얘기하면서 괜찮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매도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랜드에서는 장비주 중에는 거의 탑인데 이 주가를 잠깐 주봉을 보시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사실 안 오른 게 아닙니다. 거의 따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조정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조금 괴로우실 텐데 하단에 지금 이렇게 버티셨으면 3만 원 이탈 안 하면 저는 보시란 조금 더 보시란 말씀드리고 다음 주까지 시청자님께서 체크하셔야 될 게 3만 2천 5백 원이 안 차게 되면 반전이 나오는데 문제는 급등이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절대 하락폭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 압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간가격의 위치를 알려드리면 3만 4천 5백 원 정도 저항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3만 4천 5백 원 넘어가면 위에 상단으로 최종으로는 3만 6천 5백 원 때까지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추가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형업일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안착이 보통 이런 경우에 저가가 낮아지지 않으면 다음 주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입니다. 단 여기서 하나가 하단을 낮추면 낮출수록 기간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 3만 2천 5백 원이 넘어가면 이 선 가격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만 2천 5백 원 넘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그거 들은 가격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우리 서소영님께서 지어소프트 2만 1천 6백 25원에 34% 연일 너무 빠지는데 추세가 깨진 걸까요? 어찌 대응해야 될지 꼭 도와주세요. 홈프로님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만 50원이기 때문에 사실 손실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전문가님이 앞서서 시장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제 배송 관련해서 또 그런 음식료 관련해서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또 맞는 섹터 안에 포함되는 종목이잖아요. 전문가님이 오아시스라고 새벽 배송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유명한 땡땡 뭐 있고 또 있는데 문제는 주가가 지금 반영이 어느 정도 돼서 반등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작정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시세를 뽑고 나서 지금 최근 시장하고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 문제는 주가가 먼저 오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단이 지금 12,000원에서 2만 5,000원 갔으니까 100% 이상이 올랐던 부분이고 당장 위치로 보시면 직전 저점 그러니까 급등하기 전자리인 19,500원이 지지선이 상당히 강하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이 종목 또한 똑같습니다. 반등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대략적으로 2만 1,000원이 돌파야 위로 가는데 비중 추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안정이 되면 반등이 나올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오아시스 쪽이 워낙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기대는 되는데 문제는 주가에 선반영돼서 이런 부분이니까 새벽 배송 관련된 거는 어차피 한 번 이슈가 됐었지만 그냥 쉽사리 끝나진 않지만 한 번 광풍이 불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잡힙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저는 위로 보기는 하는데 최종 목표가는 2만 2,700원째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2만 2,700원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858님께서 스튜디오 드래곤 10만 2천원 40% 물타게 하다가 수량만 늘고 손절을 해야 할까요? 잠도 안 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실척을 발표를 했는데 179억 원 2018년 3분기 이후로는 가장 좋은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다만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9만 4,200원까지 밀려난 상황이고 120선 이평선도 이탈을 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잠이 안 오신다고 하는데 잠이 안 오시면 주식하고 안 맞는 겁니다. 굳이 투자해가지고 잠까지 못 달죠. 저는 냉정하게 합니다. 너무 냉정하세요. 이런 쪽은 왜냐하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상하단이 30%씩 옛날 15%대 하고는 다르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저도 좋게 봤는데 아무래도 공매도 연관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OTT하고 지금 원래 HBO 맥스 그리고 애플 TV 아마존 그리고 디즈니도 다 연동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했을 때 가격은 8만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단을 보시면 10만원 상단에서 아마 제 생각에 월봉을 보시면 12만원 본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겁니다. 저 좋다고 그렇게 봤었고 그런데 시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이탈은 됐습니다. 잠깐 보시면 이탈은 됐는데 저는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 사실 드라마에서 대장입니다. 그런데 기간 수급이나 공매도가 자꾸 엮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저평가는 아닌 회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어팡이 이쪽이 영상 쪽은 원래 어팡을 많이 봐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시청자님이 좀 괴로우시면 한동안 보지 말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만8천원 안착하면 상단으로 10만5천원대가 보이고 그리고 추세를 2주 정도 옆으로 가면서 올리게 되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일부러 11만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12만원은 똑같습니다. 돌파가 돼서 가야 12만원을 가는 거지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을 계속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전망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잠을 푹 주무시면서 한번 시간을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해드린 가격 라인태를 잘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이 오사님께서 풍산 매수가는 3만7천 25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더 갈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4만6천 100원이에요.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있으신 구간이거든요. 오늘도 크게 밀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구리 관련주들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는 사실 제가 제일 억울한 종목이 하나입니다. 왜요? 이게 원래는 원래는 보려고 하면 올랐다가 조정줬다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원래 왜냐하면 방송에서 제가 구리 관련주를 몇 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풍산은 저는 제 목표가 5만원이었습니다. 사실 월봉 기준이나 여러 가지 돈가격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5만원 근처면 저는 매도 쪽을 본 사람 중에 하나라서 위로 추가로 갈 거면 지금 일봉 보시면 약간 조정기가 있습니다. 왜냐? 윗골이 나오면서 음봉 나오고 바로 저가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종가로 4만4천원이 넘어가면 지금 입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수익난 거를 매도 못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굳이 수익난 걸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익 챙기면 되지? 그래서 위로 4만7천5백원이 넘어가면 제차 5만원대를 도전하시고 하단에 4만4천원이 깨지면 12선까지 밀리면 시청자님 수익난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좀 분할로 차익하면서 위로 올라갔을 때는 4만7천5백원 돌파시 최종 목표가는 5만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목표가는 5만원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 문자가 아니라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감사하자님께서 SPS의 3만6천2백원에 10% 보유 중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3만1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이 종목도 전문가님 수소차 관련 주죠. 어떻게 보세요? 그게 수소차가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S퓨어셀 두산 퓨어셀 연료전지 관련 거기다가 이제 JNK 히터 종목에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왜냐 테마를 오래 너무 오래 해먹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반등을 노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수소 스택 중에는 퓨어셀 쪽에 S하고 두산이 제일 강세로 옛날에 했던 종목인데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됐습니다. 어제 전부터 이탈이 됐는데 밑으로 보시게 되면 옛날 저점이 29,500원이 저점이니까 사실 깨진 겁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 상단 현재 위치에서 3만2천원 넘어가면 상승 전환은 되는데 수소차 종목이 전부 다 움직이는 걸 확인하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단기 목표가는 3만4천5백원 그리고 위로 상단은 추세 목표가를 제가 3만9천원대를 설정해드리는데 기본적으로는 제 생각에 한 달 이상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단에 2만9천원 이탈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 투자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SPSL 다음 상담은 유튜브입니다. 성주영 님께서 닥터스닥 보면서 더위를 조금 잊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장이 너무 안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서플러스 글로벌 5천9백원에 80%라고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 종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61선 밑으로 떨어지려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종목이 사실 중고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고 반도체를 수입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단기 반등에 초점을 두시고요. 1차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5천6백원대가 안착돼야 옛날에 매물대가 어제 깨졌습니다. 그래서 5천6백50원 돌파하면 저는 단기로는 6천원 매도 전략을 드리고 하단에 지금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단 지지가가 5천150원 이탈하면 추가하락을 염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천150원 그리고 5천6백원 돌파되면 전 매수과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